지금은 하락 주기로서 잠시 일시적 반등하는 구간이다. 하락 주기에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훨씬 더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이제 앞으로 하락할 거니까 집 사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상승장이 다시 도래될 거다. 아니, 하락장으로 다시 접어들 거다. 이렇게 대립각을 키우면서 이견 충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면서 확답을 드려왔었습니다. 지금은 하락 주기로서 잠시 일시적 반등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 다시 재차 대세 하락의 초입 구간으로서 하락한다. 말씀해 드렸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에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라는 카테고리 여러분들 쉽게 알기 쉽게끔 보기 쉽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 시청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 영상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주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부동산 시장으로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도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그래프를 통해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의 여러 큰 특징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띠며 집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승의 주기가 수년 가고 하락의 주기가 수년 갑니다. 그 이유는 상승할 땐 상승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수요가 갈아타기를 계속적으로 계획하면서 그 주기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의 에너지가 생기면서 결국 상승의 에너지가 꺾이고 심미도 꺾이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 하락의 주기가 상당 부분 길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모든 자산 시장은 우상향을 띈다. 자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만약에 하락의 주기 없이 상승의 주기만 지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급지 아파트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매도 자체도 잘 이뤄지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거주해야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도 상승의 주기와 하락의 주기가 함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매수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투자적 관점으로 본다면 상승의 주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락의 주기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락의 주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가장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가장 적은 투자 금액으로 정말 질 좋은 상급지 아파트를 갈아탈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상승 추세에 있지만 제가 자꾸 하락을 강조하는 건 앞으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구간에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략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적기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계획과 대응 방안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쉽게 예를 들면 사주팔자라는 것도 있죠. 그 사주팔자 안에 10년의 주기 안에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이 또 수년 이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그 대운반 있습니까? 삼재라는 것도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운엔 어떻게 해요? 뭘 해도 잘 되겠죠. 근데 삼재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는 어떤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를 취득해도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하락의 주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그러면 그 시기에 내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하락 주기의 좋은 발판, 상승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저가에 매매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겁니까? 따라서 지금은 하락 주기가 가장 중요하고 하락 주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시세 차익을 버는 상승의 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해서 시세 차익을 크게 벌 수 있는 하락의 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강조되어야 될 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핍대를 세우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기에 22년 10월달, 23년 2월달까지 상급지 갈아타기 하셔라. 선매수 후매도 하셔라. 적절하게 지금 하셔야 된다. 근데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따라서 집값이 하락하는 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해하셔야 되고 또 대세 상승장. 앞에 제가 언급했던 상승의 에너지가 수년 동안 방출되는 시기가 대세 상승장입니다. 이 시기에도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합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 수년 동안 하락할 수 있는 대세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온다. 다만 이건 일시적 상승이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동에너지입니다. 자산시장의 파동에너지는 수요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수요 심리는 거래량을 기반해서 움직인다. 자, 그렇다면 상승해 주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집값이 수직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승하지 않더라. 자,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또 잠시 하락 조정을 보는 시기가 오고요. 또 이런 시기가 오면 또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왜요? 주기가 상승 주기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조정 하락을 보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승에 오면 집값이 하락 주기로 넘어오면서 상승의 에너지가 전부 다 방출된 겁니다. 방출. 우리가 등산할 때도 심없이 고점까지 올라갑니까? 정상까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죠. 중간중간마다 1시간, 2시간마다 한 번씩 쉬어주죠. 따라서 상승 가운데서도 하락 주기가 나오고 그죠? 또 상승의 에너지가 전부 다 방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다 소진한 거죠.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럼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죠. 똑같아요. 이제 에너지가 다 방출되기 때문에 소진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점이 찾아온다. 자, 이렇게 깊은 하락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반등이 온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어느 정도의 가격의 정점에 도달하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락 주기인데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락 주기입니다. 하락 주기. 우하락하죠. 길게 보면 우하락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락과 상승이 공존하죠. 지금처럼 2023년 제가 반등할 겁니다.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전망하는 전망 영상에선 하락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부동산 전망은 큰 줄기로 봤을 땐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하락한다. 다만 앞으로 23년도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이해 되시죠? 미시적 관점에선 중단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승하는 강의 영상을 송출하는 거고 거시적 방향에서는 우하락하는 하락의 강의 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하락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과 상승이 공존하면서 우하락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다시 이렇게 또 우상향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산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세 하락 주기에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상승장에 비하면 거래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우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 이상 나와야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에서 본다면 약 3천 건 대에서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6천 건 평균 거래량이 한참 밑도는 상황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4년 기준에선 4천 건 대가 나왔죠. 아직도 평균 거래량은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수요도 있지만 집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보다는 집을 매수하지 않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심리에 반영되고 거래량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년치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대부분 6천 건 이상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1년치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런데 아직도 4천 건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자 일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댓글 같은 거 보니까 6월 달에 뭐 한 6천 건 이상 넘어갈 거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토부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 5월 1일에서부터 2023년 5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 통계 지표를 집계해보니까 약 4,483건이 나왔습니다. 4,483건. 그런데 6월 달을 보게 되면 6월 1일부터 동일 기간 6월 29일 6월 29일까지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약 3,121건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6천 건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5월 달에 거래가 이제 끝났는데 집계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집계되었을까요? 자 일부 뉴스 매스컴 보니까 뭐 5천 건 6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거래량을 보니 약 4,84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해드렸죠. 아무리 많이 나와도 4천 건 대다. 4천 건 대. 그리고 4천 건이 찍히는 순간 무조건 집값이 크게 상승할 거다. 크게 상승할 거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증가가 돼도 거래량은 4천 건 대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예전 강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항상 중요한 건 계약일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신고일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일 기준에서 보고 그리고 그 계약 해제된 것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계약 해제가 된 건 실제 계약이 된 게 아니죠. 계약 해제가 된 거에 대한 거래량 지표를 제가 지금 말씀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5월 달 6천 건 뭐 5천 건 이상 넘어갔다. 뭐 6천 건 될 거다. 이렇게 저번 달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었죠. 4,840건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 달에 6천 건 이상 넘어갈 거다. 3,12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근데 전월에는 얼마 나왔냐. 전월에는 4,483건이 나왔다. 그래서 전월 대비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다. 감소된 상황. 그리고 상승의 주기를 봤을 땐 상승의 거래량은 제가 뭐라 그랬죠. 1년치 평균 거래량이 6천 건 이상 훨씬 넘어가줘야 상승의 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주기마다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우상향하죠. 그걸 우리가 따졌을 때 1년에서도 하락을 하는 시점이 있고 상승을 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1년치를 평균으로 내도 6천 건 이상 나와야 상승 주기가 아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1년치 안에서도 1만 건 이상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3천 건에서 반등했고 4천 건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주기라 할 수 없다.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전저점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하락 주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 정보점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상승의 주기에서도 정보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보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하는 주기에서도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잠시 하락하는 구간 그러면 직전 정보점이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기가 정보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이 정보점과 전저점은 큰 하락폭이 크거나 또는 하락의 주기가 깊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상승 주기의 하락 구간은 하락의 구간이 주기가 짧죠. 그리고 하락의 폭도 짧고요. 그런 반면에 22년도의 하락은 하락의 폭이 훨씬 더 크면서 하락의 주기도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점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저점이 크게 반등하면서 전저점이 나왔죠. 크게 반등하면서 따라서 정보점과 전저점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하락의 시기이다. 그리고 그걸 대세 하락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점 이 정보점이라는 건 저항선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전저점이라는 건 지지선의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정보점과 전저점의 금액이 도달할 경우에 심리적 변화가 생기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보면 대량 매집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땐 거래가 엄청 터집니다. 이 상승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만 건 이상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면 심리적 부담이 생겨서 거래가 조금씩 급감하면서 뚝 떨어지는 조정을 보는 시기가 있어요. 여기에 규제 정책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점도 있죠.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대량 매집이 터지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면 심리가 저하되고 또 여러 규제 정책 상승할 땐 규제가 나오니까 또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또 조정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폭발적으로 또 저가에 매매하고자 하는 대량 매집 구간이 나오면서 또 집값이 폭발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정도 폭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되니까 심리적으로 고점에 대한 인식 심리적 부담이 생기게 되면서 이때부터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기억해보면 거래 없이 몇 번의 거래로 신고가가 나오게 되었죠. 따라서 이때는 추경 매수가 계속 진행되는 구간이다. 상승의 주기는 그래서 얼마만큼 상승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고점이라는 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상승의 주기입니다. 반대로 하락의 주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집값이 고점입니다. 거래 없이 올라갑니다. 거래 없이 기반 없이 올라간 건 금방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구간이 오면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가격이 뚝 떨어진다. 얼마만큼? 거래가 많이 터졌던 금액 때까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 오면 또 거래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시작. 이게 2022년 4월 5월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막 생기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거래가 터지고 상승하니까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면 거래가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뚝 떨어지죠. 깊은 하락이 오고 하락의 주기가 깊어지니까 반등을 또 깊게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기가 길고 또 깊은 반등이 오면 전저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면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죠.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도의 반등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하자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이제 대량 매집 구간이 생깁니다. 이러면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 올라오면 또 거래가 급감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죠. 이 정도 금액이 오면 전고점 금액대까지 근접하는 금액대까지 상승하게 되면 수요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고점을 뚫고 폭발할까? 상승할까? 아니면 하락할까? 어디에 배팅할 것 같습니까? 후자의 대부분 배팅할 겁니다.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폭발할 거다라고 했다면 이미 그건 거래량의 지표에 집계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 2021년 그런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또 한 번 방출해야만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모든 자산 시장은 그렇게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깊게 반등한 만큼 더 깊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방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방출되지 않더라.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 오면 또 거래가 급감하고 심리가 저하되고 고점인식, 21년도처럼의 고점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집값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너지면 또 기준마디 금액대까지 오면 또 이쯤에 거래가 조금씩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금액이 밀리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정도까지 금액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의 심리가 전조점을 뚫고 더 하락할까? 아니면 이쯤 되면 매수할까? 어디에 배팅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후자에 배팅합니다. 전조점을 뚫고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고 이미 깊은 하락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온다고 한다면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량 매집이 생기면서 또다시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전 전고점까지 근접하는 금액대까지 오게 되면 또 심리가 저하되서 또 쭉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전조점까지 금액까지 재차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전조점 금액대까지 재차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자든 같은 경험을 반복할 경우에 심념이 굉장히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 주기를 보게 되면 집값이 상승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정을 보면서 하락하죠. 어?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심리가 생기는 시점에 또다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락 조정을 봅니다. 그럼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 또 하락할까라는 심리가 생길까요? 아니면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까? 이런 심리가 생길까요?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다. 이런 굳은 심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하다가 하락했는데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합니다. 어떻게 되죠? 한 번 경험했죠. 한 번 경험. 그래서 본인이 재차 한 번 경험한 거는 다시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하락하는 게 아니라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훨씬 더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근데 엄청난 큰 폭으로 반등을 합니다. 어? 집값이 정보첨을 뚫고 폭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쭉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그래서 어?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다시 반등합니다. 근데 반등을 하는데 예전 직전 거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 수준밖에 상승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리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번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어? 이거 상승하지 않았었는데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상승할까? 근데 갑자기 하락합니다. 그러면 신념이 엄청나게 굳어집니다. 완전 하락이구나. 그러면서 집값이 뚝 떨어지면서 전저점 금액대까지 다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이게 파동에너지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하락장 그리고 상승장의 그 특징과 주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만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려면 여러 큰 특징들,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큰 특징으로서는 박스권에 대량 매집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세가율이 65에서 70% 수준까지 회복되어야만 한다. 자, 하락의 바닥 바닥을 끝내고 대세 하락의 바닥을 끝내고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대량 매집이 터집니다. 그 대량 매집은 1만 건 이상의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거래가 터지는데 박스권에 거쳐서 거래가 터진다. 예컨대 10억에서 11억 구간이 있고 12억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12억까지 상승되면 좋겠지만 거래가 많이 터져서 12억까지 상승되지 못하고 10억에서 11억 구간에서만 대량 매집이 터지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집니다. 이 시기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도달하면 전세가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65에서 70% 수준까지는 올라가줘야만 한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의 특징들을 알아야지만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상승장이 오려면 어떻게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또 하락 주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발생됐는지 알아야지만 대응 대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고 한다면 지금은 이쯤에 와있다. 이쯤에. 그래서 2025년에 다시 하락하고 그죠? 그리고 또 2026년 이 시기에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죠. 당시 이렇게 반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세 하락의 정천기는 27년, 28년 정도에 다시 대세 하락의 정천기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29년, 30년이 돼서 다시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집값이 이제 앞으로 하락할 거니까 집 사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 시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 들고 있다가 그때 매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 얘기를 본인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실패합니다. 전부 다. 개개인마다 자산, 부채 현황, 포트폴리오 전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주기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돈을 똑같이 벌 수 있겠습니까? 전략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도 달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대응 대처가 전부 다 다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대면 상담 통해 계획과 전략 잘 세우셔야 되고 적절하게 주택을 지금 취득해도 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취득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점에 누군가가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따른 전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미 전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 없이 계획 없이 다주택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 뭐예요? 전부 다 물린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앞으로 다주택은 힘들어질 거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발판 세워서 더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가운데서도 그리고 1주택자 가운데서도 상급지 이동 못했으니까 난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매수해서 이제 나는 물렸네 앞으로 부동산 투자 못한다 뭐 부동산 이제 앞으로 이제 풍락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고점에 매수해도 전략이 전부 다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하게 상담 받으셔서 계획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